김소울님의 먼 훗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먼 훗날 그때의 잊었노라 오늘은 배경 작품들이 왕고당 채널의 운영자님이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너무나 이뻐서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걸 일부 제가 발치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영상은 음악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